41. 피부의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 외용약을 사용하여서만 유지할 수 있다. 3. 마사지를 잘하면 된다. 4. 영양크림을 어떻게 잘 바르는가에 달려있다. 정답은 1.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42.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자외선 차단제는 SPF의 지수가 매겨져 있다. 2. 자외선 차단지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의 양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홍반을 일으키는 자외선의 양으로 나눈 값이다. 3.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는 자신의 멜라닌 색소의 양과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SPF는 차단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지수가 높다. 4. SPF는 차단지수가 높다. 43.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수포가 입술 주위에 잘 생기고 흉터 없이 치유되나 재발이 잘 되는 것은? 1. 습진 2. 태선 3. 단순포진 4. 대상포진 44.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층 중에서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1. 유극층 2. 각질층 3. 과립층 4. 투명층 45. 피부의 피지막은 보통 상태에서 어떤 유화 상태로 존재하는가? 1. WSU화 2. SW 유화 3. WO 유화 4. OW 유화 46. 다은중 인체내의 물의 역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생체내의 모든 반응은 물을 용매로 삼투압 작용을 한다. 2. 신체내에서는 알칼리의 평형을 갖게 한다. 3. 피부 표면에 수분량은 5에서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체액을 통하여 신진대사를 한다. 정답은 3. 피부 표면에 수분량은 5에서 10%로 유지되어야 한다. 47. 다은중 기미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혼합형 기미 2. 진피형 기미 3. 표피형 기미 4. 피아조직형 기미 정답은 4. 피아조직형 기미 48. 화장품 성분 중 아줄레는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1. 미백 2. 자극 3. 진정 4. 색소침착 정답은 3. 진정 49. 다은중 기저층의 중요한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수분방어 2. 면역 3. 팽윤 4. 세세포 형성 정답은 4. 세세포 형성 50. 진균에 의한 피부질환이 아닌 것은? 1. 두부백선 2. 족부백선 3. 무종 4. 대상포진 정답은 4. 대상포진 51.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2.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정답은 정답은 1.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53. 다음에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 주기는 3년마다 실시한다 3. 평가 주기와 방법, 위생관리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위생관리 등급은 두 개 등급으로 나뉜다 정답은 다은 중 신고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 생산 공장 2. 일반 가정 3. 일반 사무실 4. 거동이 불가한 환자 처소 정답은 4. 거동이 불가한 환자 처소 56.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임용의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1. 위법 행위를 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2. 영업소 내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3. 영업소 간판 제거 4. 영업소 출입문 봉쇄 정답은 4. 영업소 출입문 봉쇄 57. 관계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영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정답은 1. 300만 원 이하 58. 공중위생 영업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 1. 통보 2. 통고 3. 신고 4. 허가 정답은 3. 신고 59. 공중위생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것을 실시하여야 한다. 괄호 속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열람 2. 공중위생 감사 3. 청문 4.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정답은 3. 청문 60.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정답은 2. 인연 4. 공중위생 4. 공중위생